반갑습니다. 바이콘이고요. 오랜만에 하이파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오디오 파일, 하이파이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음원을 소수기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아날로그는 LP나 CD,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디지털은 좀 편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불과 한 3년, 4년 전부터 네트워크 스트리밍에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집에서 저장 매체에 저장할 필요가 없게 됐죠.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멜론이나 애플 뮤직이 먼저 시작을 했겠지만 벅스, 국내 가요를 들으려면 그리고 고음질 이상의 서비스가 나오면서부터 하이파이 시장에서도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이파이의 기술 발전은 굉장히 더딥니다. 거의 정책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트워크 쪽은 굉장히 발전이 있고요. 타이다를 필두로 해서 CD급 이상의 음질을 서비스를 해주고 최근에 코브즈까지. 코브즈가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고음질들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대신에 의외의 복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제품은 그런 복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지스 같은 느낌이죠.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옆에 있는데 웨이버사의 랜 아이솔레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제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작죠? 굉장히 고급진 저는 금윤자입니다만 라이터 같아요. 얼굴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작을 겁니다. 제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핸드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게 갤럭시 20 플러스 모델인데 한 이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많은 집에서 들어오는 네트워크 랜서는 UTP라고 하죠. U는 언실더예요. 차폐가 안 된 겁니다. 옆에 랜 케이블 랜 케이블인데 집으로 들어오는 통신사 랜 케이블은 흰색 바탕의 회색에 굉장히 허접해 보이죠. 그리고 접점이 잘 안 되면 잘라갖고 다시 붙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런데 굉장히 길다 보니까 안테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지털로 분명히 음원은 고음질로 오게 되겠지만 거기에 각종 노이즈도 같이 오게 됩니다.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선 주파수, 원치 않는 그런 것도 끼게 되고요. 전자기장 주파수라든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디지털은 문제가 없어요. 계속 신호를 정상적으로 오는지 패킷별로 정상인지 아닌지 계속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디지털이 디지털로만 기기가 기기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들어오려면 아날로그로 변환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DAC 대기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컨버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지스 같은 방패 같은 아니면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기기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출시된 웨이버사의 WLAN 아이솔레이터입니다. 저는 이 제품 앞단에 서서 솜사에 오디오용 전용 허브를 쓰고 있고요. 거기가 1차적으로 통신사에서 오는 랜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DAC DAC과 그 다음에 허브 사이 중간에 지금 이걸 놓고 있습니다. 이게 니켈 도금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 웨이버사랑은 굉장히 좀 다르죠. 강인한 느낌도 하면서 좀 고급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기스가 굉장히 잘나는 저질입니다. 니켈 도금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 보면 램포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자기장을 전자기장에 노이즈가 낀 거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우선 이게 일단이 들어와요. 허브에서 그리고 이제 대구로 들어갈 때 뭐 이런 이런 케이블로 떼가지고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에서 아이솔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죠. 굳이 필터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필터가 들어가게 되면 필터가 들어가게 되면 음질 좀 깎아먹는 대역대를 깎아먹는다.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봐도 네 전원이 없어요. 이런 거를 이제 전통적인 패시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저는 일단은 강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별도의 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어디 하신 분들은 뭐 하이파이에서는 특히 이제 중요한 전기를 또 이제 순도 높은 전기를 또 전원을 인가를 해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일단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저는 오디오 전용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듣기 위해서 오디오 전용 허브에서 거기서 랜선이 여기 들어가고요. 랜선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 구조는 전자기장을 차폐할 수 있는 웨이버사에 이번에 특허받은 그런 제품이 들어갔고요. 덱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날로그로 변환돼서 소리가 나옵니다. 자 뭐 소리는 저작권 때문에 뭐 제가 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를 사용을 해봤고요.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일단은 음이 디지털로 하면 좀 메마르고 좀 뭔가 비워보이고 아니면 음악적 감성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아날로그를 많이 하시는데 디지털은 디지털일 뿐입니다. 아날로그를 물론 이 제품을 하면 좀 더 풍성해지고요. 소리가 좀 음악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필터류가 아니기 때문에 음질 대역복을 일정 부분을 잘라서 소리를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랜케이블 들어오는 그런 각종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를 제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 안쪽에 보면 원형의 디스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그런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거를 하나 두 개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너무 많은 거를 또 적용하는 거는 뭐 저한테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 전용 허브 그리고 그 다음에 덱 전단의 WLN 아이솔레이터로 듣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그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보통 이제 전 보컬을 주로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재즈를 좋아하는데 이제 특히 여성 보컬 재즈를 좋아해요. 뭐 로라 존슨을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이제 그 로라 존슨은 많이들 알고겠지만 음이 그러니까 그녀의 음톤이 굉장히 단조롭죠. 그러니까 그냥 단조로운데 그냥 뭐 어떻게 들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고음질로 정확하게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는다고 그러면 단조롭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말을 할 때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음악적인 부분을 많이 향상을 시켜줍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 장점으로 뽑고 싶어요. 필터류가 일단은 아닙니다. 음질의 어떤 대역복을 잘라서 특정 소리를 좋게 하는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히 과학적인 팩트를 갖고서 특허를 받았어요. 전자기장 전자기장에 낀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죠.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별도의 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넣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랜케이블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랜케이블 자체는 소모성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단자 태생 자체가 그래요. 자꾸 꼈다가 뺐다 하면 그게 단선이 되면 통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와서 잘라주고 다시 넣어요. 일명 좀비 케이블 입니다. 계속 살아날 수 있는데 고가의 케이블 을 넣어서 가격대 가 뜨 할 정도의 가격 이라면 고민을 해봐야죠. 소모성 인데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고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고음질 보장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력 되시면 1개 정도는 아니면 주변에 지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을 개발한 웨이버사의 신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W코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해줬던 부분이 랜케이블 거기 안에 보면 거기서 랜케이블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파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노이즈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언제쯤 나올까 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제품 디지털은 디지털일 뿐인데 이제 좀 달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같다 이런 말은 언간생신 같고요. 디지털도 음악성을 충분히 가미가 되면서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도달한 것 같고요. 그런 기술력에 우리나라의 기술력 하이파이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게 이제 니켈 도금으로 되다 보니까 음질적으로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기스가 잘나요. 이렇게 보면 좀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헤어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공국가를 생각해 보면 좀 용납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심미적인 부분도 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따로 WLAN 아이솔레이터도 있고 WUSB 아이솔레이터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통합 무슨 툴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보관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서 저는 구매 계획이 없습니다. 워낙에 오디오에 5자만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 정도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이상 바이큰이었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이파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일명 개미지옥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유기를 굉장히 무겁게 알루미늄 통 알루미늄으로 자체 제작해서 한다든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면 공유기에서 스위칭 전원부를 빼고 리니어 전원부를 달고 클럭을 달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들으신 분도 있어요. 가격 물론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브에 허브를 끼고 또 허브에 허브를 껴서 굉장히 허브가 5대, 6대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광 모듈을 사용해서 하이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마다 정답은 다르지만 그 음질이 그렇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도 잘못된 방법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매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W란의 아이솔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귀엽죠? 자, 다음에도 하이파이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주간 또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